네 선생님도 나와야 되죠? 준비 잠깐만요 시 아니 네 손을 초점을 잡으면 안 되지 오케이 됐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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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개 좋아하네 오 순서주 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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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는? Earth Mars Mars Jupiter Saturn Saturn Uranus Uranus 세광석 세광석이 뭐라더라? 바다랑 백말들 O.S.E.C.A.M.N.E.R LAPTUN 상상자가 잘하셨어 LAPTUN FLO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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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순서야? 가타운 순서 네 수준 지옥부터 전혀 그렇죠 토요일은 이제 약간 세트럴 데이 미스터가 세트럴 데이 어 맞아요 월요일은 왜 세트럴 데이 그런 거 미스터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선생님 토요일에 있잖아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그럼 삭제가 없나요? 무슨 색이지? 깨워야지 아니 다 다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내 수제도 없어 아 이거 미스터 이번 주 토요일은 라이팅 숙제는 없고 얘들아 대신에 자기 정규 단어 이거 듣기 쉽게 해 주셔야 돼요 어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라이팅 중 책 새로 사면 아니요 아니요 프린트에서 네 다 같이 써 그거 진짜 안 해도 돼요? 저번에 수업을 해줬다고? 응 진짜로? 아 네 진짜로? 네네 뭐 했어? 어차피 해야 돼 너무 기뻤어 고생하자 원래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왔어 어차피 와썽이름 아니에요? 와썽이름 어? 와썽이름 저 말거리네 senators 워싸비 근데 그냥 행성 외에는 불편하니까? WASP, 상두비, 예상, 엑스포, 엑소, 플라닉, 태양, 바깥지구 이젠 행성이죠 외계 행성인데 안 나오면 엑소 처벌이구나 그렇긴 않아요 패스가 두어 있으면 그냥 바깥지 않듯이야 외계 행성이요? 외계 행성 외계 행성 외계 행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행성인데 어디에 있다고 그러더라?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태양계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행성이에요 태양계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행성인데 모르니? 우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아 저는 포함이 안되는거에요? 포함이 안되는거에요? 포함이 안되는거에요? 근데 왜 포함이 안되는거에요? 태양이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패션을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가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내가 수금주하고 정태가 있어 이렇게 돌아서 안됐어요 원래 동그랗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야돼 근데 얘는 어느날은 이렇게 돌고 어느날은 이렇게 돌고 어느날은 이렇게 돌고 그러면 충돌할 수 있어 충돌은 안할걸? 거리가 너무 멀어? 아 수업 강렬인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저 오늘도 배웁니다 앤디가 이렇게 보이시죠? 예스 대수로 못 칠까? 네 너넛 너넛 야 콧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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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этому 이 시각으로 말하실지 알고 이시 가르치는 건 뭐였다? 엑소 발! 앞에 있던 저 WA의 스틱이 상품이 되겠네요 하지만 It is about 700 years away 어떻게 이거? 77적 광년 무려 7대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7대 광년이 뭐예요? 거리의 채널이 아닌데 빛이 이동하는 곳에 빛이 이동하는 곳에 광년이 빛의 채널이 7대 광년이 이곳은 가르치는 게 뭘까요? 뭐가? 700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은 어때요 얘들아? 너무 멀어요 뭐하기에 너무 멀어? 참사하고 이동하기 누가 이동하기에는 참사하고 우주 탐사하고 참사하고 우주 탐사하고 진짜 우주 탐사하고 우주 탐사함 자체도 이동하기에는 너무 멀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누구야? 과학자들 과학자들은 해야 했죠? 뭐해야 했을때 들어? 광년판 환경을 마찬가지를 하였다 해부투존사완용이 지금 과거 형태로 일단 여기 지금 투투 부분이긴 한데 투투 부분이긴 하죠? 근데 지금 전체 발전의 조언 대쉬였던 거에 비해서 이동하는 주체는 대쉬였어?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했어? 이동하는 주체는 따로 밝혀주고 있죠?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니까? 투포장사의 실제 조언 투포장사의 진짜 조언이니까 투포장사의 의미상의 조언 다음 WASP 선구기를 약 뭐와 같은 크기? 토성 토성과 약 같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해 드라 더 세임 오모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더 세임 에이 엘즈 엘즈 세임은 항상 뭐라고 쓰인다? 엘즈와 함께 쓴다 그저는 E와 같은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alright although its star is too similar to the Sun A-A-S-P-39b can complete an entire orbit around we need just four or six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so much closer together 엘즈와 함께 Ai-Q-D-A-X-T 오저, 오저 어디까지 갔을지? 오전 어디? 아잉 아무사부터 어디까지? 쌍 쌍 대상이 뭐였어? 저거 W 너무 길다 상구라고 해야 돼 상구라고 해야 돼 상구가 가지고 있는 한 섬이 무와 같다 비슷해? 태양 태양과 비슷한 매도 불구 상구는 상구를 배울 수 있어야 돼 끝낼 수 있어 전체 배전을 다 끝마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들고 있어? 그 저거 이심 가르친 게 뭐였을까? 태양 지구 시간으로 단 4일만에 이 상구 전체 배도를 어디를 볼 것이지? 지구 태양 태양 태양의 주변은 한밤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지구 시간으로 단 4일만에 왜 그게 가능할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게 가능한거죠 그 때문에 상구가 상구와 그리고 자신의 한 섬이 별들이 지금 엄청 가까이 서로 친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배도를 한 번 더 만져줍니다 됐어? 네 네 세이턴 무슨 뜻? 네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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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면은 한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그래서 이 3구는 늘 항상 한쪽 침면은 무슨 시간? 데이터 시간이 되는거죠 자전을 안 한다는거에요? 아니지 같이 들어온다는거죠 얘도 들어온다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반대쪽은 항상 밤 밤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밤 이 항상 낮시간인 침면의 평균 온도는? 우리 온도가 몇 도씩? 777 섭씨 777도씨 영상 그러니까 어 왜 지구에서 달을 보면 토끼 있는 토끼라고 부르는 그거밖에 안돌리잖아 그거랑 같은 원래야 달도 돌지 않아요? 달에도 돌고 지구도 돌는데 지구는 이렇게 자기가 돌면서 돌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돈다는거에요? 얘도 돌면서 돌리지 근데 왜 속도가 비슷한거지 아 속도가 얘가 도는거랑 얘가 도는거랑 비슷하면 이렇게 뭘 좋아 이렇게 난 몰라요 그니까 몰라야되지 지구의 어디에서 나오고? 다른 그쪽으로만 인원아 저 왜? 나 그냥 말하지마 말하지마 맨날 지식이네 찾아봐 지식이네 찾아봐 너무 예쁘다 왜 이렇지 왜 우리 한국지구만 안 나오는거야? 그러니까요 이 외계 행성이 항상 자기와 맞춰오는 별을 보고 있으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건축 이 별이랑 항성이랑 같이 근데 한쪽으로만 계속 보게 된다 달도 이렇게 지구랑 같이 움직여?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 안되지 야 넌 그거 뭐 같아요 선 도는거 같니? 아 아 너무 어렵다 민지 약하게 방학시간에 배웠잖아 아하하하 그냥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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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과장이들아 세타앤드 삼구는 have a water you're there you must hear 어디에? 대기? 대기에 삼구와 호성 둘 다 대기에 물을 가지고 있긴 해 이거 공통점이겠죠? 어 그러면은 물 떠있다는거에요? 어? 대기? 대기에서 물 떠있다는거에요 와우 대기적 속도가 있다는거에요 지구에도 대기적인 속도는 있어 아 저요? 아 역체 상태를 누린게 아니라 그냥 수분이나 수분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거에요 대기에 어떤 형태로 수분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건 공통점이에요 헛하지만 삼구의 대기는 훨씬 더 많은 곳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뭘 포함하고 있다 뭘 포함하고 있다? 물 역시 지구와 스킬을 가지고 있다 있는데 지금 책략되어 있는거지 얘들아 이제 배웠던 다리 개가 보이네 더 너무 불쌍 강조 이렇게 하는거 예스민스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니 The two 플라잉 어떤 행성? 상사하고 토성 토성 이 두 행성은 어떻게 되었까? 다른 방식으로 항산으로 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1호 토성이 태양 근처에서 항산으로 되었긴 했지만 과학자들은 생각하죠 삼구는 훨씬 더 멀리 뭐로부터 멀리 대발되네요 그것이 대두를 돌고 있는 항성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 뭐했다? 대발되되나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수원 태양을 들어와서 우체 형성이 됐는데 위치가 얘보다 삼구가 훨씬 더 멀리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차이적이 되는거죠 도대체 삼구가 뭐에요? 네 스페이스 네 싱크한 내용이 삼구라고 삼구라고 핸드컵이로 발음하기 힘들어서 삼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왜이렇게 어렵게 졌지 다음 스웅을 미루어 스페이스 그리고 나면 이것은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아니 뭐를 통해서 저기요 뭐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주에 사는 이루어진 힐 바이 오브젝트 컨테인드 아이스 뭐를 포함하고 있는 물체나 대상에 의해서 충돌하고 부딪혔겠죠 어디에서 genetic 우주에서 아무 말인이 외 유튜 Uhr 우주를 만들어 놓 fortunate 우주를 말하고 있는게 되겠지 다음 Shawn 무이예서니까 مع الت 대어웜이 정 scored 한 컨테인드 내가 있다는거 이건 에디 몰라 future 이것을 통해서 그거들 달리꺼면 더 많은 소문을 좀 추가했다 이 층을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될까? 저의 과정 아니, 저의 과정 지금 앞에서 말했던 토성보다 상품과의 많은 승파를 가지고 있다 되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될지 알까? 다음, 별발력으로 결국에는 It was assisted by the star's powerful gravity 상성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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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그걸 설명해주게 되는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1번부터 그러니까요 1번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누구였더라? 누구였더라 했더라? A가 B 누가 강력한 우주 아무거나 촬영하게 되었어? A 다 같이 되었어 다음 2문장은 B B가 막힘? 네 그렇구나 5번은 좋아요 좋았네요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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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디야 얘들아? 그냥 기온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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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오디 먹고 싶다고? 오디 오디 오디가 어디였지? 두 번째 두 번째 오디가 오디지 오디 오디 네 오 tends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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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眾 오디 어떤 점이 틀렸어 얘들아? 얘랑 하면 틀렸어요 얘랑 맞춰면 뽑아야지 맞는 말이 되겠지? 네 끝 다음에 9번 9A 9A 왜? 뭐 땜에? 나 아저씨가 사실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럼 뭐에 말하는 얘기가 있지? 그러게요 수분이? 수분이? 어 많이 포함한다 많이 포함한다 그렇죠 소성보다 몇 배? 세배 세배 정도가 많은 수분을 이 상부가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까 이제 V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20번 여기 A F H 비슷한 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 A F H A F H A F H 소성과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는 의장은? C D C D C D C D C D 그래? 힘들어? 네 C D 이거군요 현재 2번 중에 신문 없어 없어? 상북박사 이렇게 멋진 것 같아요 뭐야? 무슨 점 있죠? 20분 나가는데요 네? 어? 빨리 하고 네 네 어제 본다 12번 아니구 두번째 거 볼게요 그럼 이거 오늘 다 나가요 네 와우 아니구 오후 8일에 촬영할까? 네 혹시 화요일까지 교재가 준비 안되시면 미리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준비를 네 네 며칠이나 나왔는데 네 준비가 안된거죠 네 실크로드레이션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실크로드레이션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다 힘들었죠 고려가 코리아가 된다는 오 그렇지 모르면서 킥? 아니야 그런거리 있어 맞아 맞아 아라비아 상인이 우리를 고려라고 불러 코리아가 된다는 응 진짜 얘들아 실크로드레이션 name of an ancient tradition is for Chinese Chinese 뜻이야 아 무야 노는 조우야 비슷한 말 하나만 알려주세요 무야 커머? 사업, 교역, 무역 이란 표현이죠 I know Sneaky в quantitative она ал 실크로드라는 것은 이름인데요 무엇의 이름이냐면요 교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보 prêt 의 루트 길을 지칭하는 일행입니다 실크로드는 사용되어 졌었지 기원 후전 기원전 6세기쯤 그때쯤에 사용되어 졌고요 그리고 8천 킬로미터 이상의 길이 8천 킬로미터 이상의 길이 It went through China, Northern India, and the Roman Empire as well as modern day, Iran, Iraq, and Syria 이 8천 킬로미터에서는 그 거리 안에 어떤 지역들이 있었냐면 중국, 북부, 인도, 그리고 어디? 로마 지역까지 그러면 중국과 인도는 아시아잖아 로마는 유럽 쪽이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지금 쭉 반통하고 있던 우역벌시장 엄청 큰 시장이 거지 그리고 역시 또 여기는 모두 판드에서 지금 현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향하는 근동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언성난 길이었습니다 네 실크로드 was actually a natural move connected together 실크로라는 것은 사실이 뭐였으더라? 도로의 연결망이었던 거지 어떤 연결망? 함께 어떻게 되어 있니? 연결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의 길의 연결망이었습니다 But 하지만 이곳을 이용했던 무역업자들 교역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단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골랐던 거죠 그 이름을 뭐였던 거야? 실크로드 실크로드였던 거죠 여기 데미 말에 키는 것은 앞에 있던 얘가 되겠지 로리즈 셀렉티드 원래 이 길은 처음에 누가 사용했던 길이었어? 중국의 실크 무역업자들이 사용했던 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중국의 실크 교육업자들이 시작하면서 뭐하기 시작하면서? 실크를 로마와 다른 아시아 지역의 킹덤 왕국 왕국에 뭘로 줬어 얘들아? 서울로 주기 시작하면서 실크로드는 점점점 어떻게 줬어 얘들아? 서울로 주기 시작했던 거지 헤헤 헤헤 굿즈는 무슨 뜻이지? 상품 상품 미스터비가 뭐가 있었다고? 프로젝트 많은 다른 상품들 레컬비 어떤 것들? 금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스톱 가춘 가춘 이러한 것들과 같은 많은 다른 상품들이 본 were being transported 어떻게 되었어? 운송되어 운송되어졌죠 어디를 통해서? 실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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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지 추출로드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쉽지가 않았어 뭐가 쉽지 않았어? 여행학교 그렇죠 이동하면서 다니기가 쉽지 않았죠 뭐가 쉽지 않은지 뭐가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추출레블이 서명해지고 있는 거지 이지는 다른 종류가 서명사 꾸미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었지? 부서 부서 투 트래블은 춘부정사의 의사죠 트래더 have to pass through the 태클라마칸 desert 이 실크로드를 다니는 무역업자들은 have to 동사는 오해했으니까 반드시 태클라마칸 desert 사막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막 왜 그랬습니까? 밤에 막 눕대가 나오지 않나요? 한 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막 왜? 가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막에 가면 눕대 나오지 않나요? 눕대도 나와요? 잘 모르겠는데 사막이 눕대가 나서는 모르겠어 아 항상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여우가 나올 수 있잖아 아 극심한 온도차를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심량구속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리고 또 사막에서 발생하는 dust 내들이라든지 뭐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죽을 수 있잖아 뭔가 그런 현상이 많은 사막이 없겠죠 다음 현상 실크로드 had many civilized nations in China 이집 에스파타미아 페르시아 인디엔드 론 자 전체 문장 이거 전성해 주세요 동사가 뭐였어? 동사 조언 앞에 있는 실크로드 네 다음에 목적 오류데 네 네 다음부터 어디까지 목적 구분이야? 차 이즈 론 그렇지 브로우까지 그리고 인부터 론까지 묶어주세요 얘가 전부 다 맞는 운명들에 관한 예시들이 되겠죠 많은 운명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니까 인부터 론까지는 뭐로 분석할래? ADN 운명을 꾸며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긴 모양이 정치적 명사이긴 하지만 하는 일이 명사 소식이니까 이럴 때는 뭐로 하시기 좋겠다 AM 다음에 뭐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 자리에 그로우를 트 그로우로 고칠게 괜찮아? 네 괜찮아? 네 어휘에스 어휘에스 그럼 그로우로 고치는 건 어때? 어? 그건 안돼 그로우로는 안돼? 얘는 괜찮아 네 헬프 헬프 목적어 투부정서 명부정서 아이는 절대 쓰지 마세요 네 이 슬프로드는 중국 이집트 웨스푸타미아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로마에서 발생한 많은 운명들이 뭐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발전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다 메인 리젠 왓 부풀 프롬 플레이시 맥 온다 실크로드 워즈 꽃잎까지 어머 엄두 엄두 중어가 레이전이겠죠 동사랑 오해시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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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저를 모였어, 얘들아. 불권을 사고 살기 위해서. 이거 좀 더 고급짓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교역하기 위해서. 교역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모독이 됐어, 얘들아. 보다 더 교역하고. 교류도 역시 있었습니다. 실크로그는 예를 들어서 play a role. 뭐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모안에 있어서 in the spreadable foodies from India to China.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에서 어디로. 부디즘이 원하십니까? 불교가 확산되고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 교육의 한거리 예시를 지금 불교의 전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교육의 주제는 실크로그가 어떤 일을 했던? 교육의 홍로이자 또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이기도 했다. 문화의 문화의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의미 되겠죠. 그러면 11번부터. 1번은 C 12번부터 C 13번은 B 14번에 A 다음에 15번 C 16번 B 17번 B 20번 B 10번 B 20번 B 20번 B 1번 B 2번 B 너무 빨리 끝났는데? 아니요. 왜 안했어요? 우리 지금 10분 남았는데? 2만 했다구요? 저희 체크를 안했으니까. 그래요. 체크를 안했으니까 escalation.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